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혜인입니다 오늘 뭔가 다양한 컨셉들로 촬영한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제가 이렇게 화보 촬영을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렇게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한 싱글즈 유어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 앞으로 경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